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난장판도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림도 흔들리고 선악도 흔들리고 합법도 흔들리고 뭐 그야말로 한마디로 좀 심한 속으로 이야기하면 개판 5분 직전이 아니고 거의 개판 같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냥 다들 뻔뻔하게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기야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는 사회니까 그리고 그 선거를 도덕질하고 난 다음에도 다 입을 싹 담으니까 수사다운 수사가 한 번도 없으니까 대법관들 판결문을 쓰는 걸 보면 이게 판결문인지 아니면 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개판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개판의 종착지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비용 청구소가 날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지금 이제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뭐 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는 뭐 살만큼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아량을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냥 이준석을 좀 봐줘라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봐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왕입니까 국왕입니까 헌법과 법률을 하에서 통치행위를 해야 될 선출직 공직자의 최고봉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준석을 어떻게 봐줍니까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봐주냐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참 김종인 씨도 좀 정신 좀 체리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연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다니는 그런 말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인간이 어떻게 막판까지 저러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어떻게 봐줍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왕정하에서 조선조 시대에서나 나오면 조선조에는 국왕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사명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왕의 은혜를 입어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공화국인데 하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엉터리 공화국이 되어버렸지만 어떻게 이런 대통령한테 이준석을 봐주라 아량을 베풀으라 아량을 베풀어야 될 짓을 베풀죠 김종인 씨 일단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82세죠 82세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83세고 만으로 하면 82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오래들 다 사니까 어마어마한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나이가 훈장인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1993년도에 이북 오도민들이 십실반으로 돈을 모아서 만들었던 이 문제에 걸려들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서 뇌물을 많이 받았죠 당시에 2억 이상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1993년도에 2억이니까 그 당시에 아마 특가법으로 걸렸을 겁니다 뇌물죄는 증거 잡기가 어려운데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당시에 재벌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망에 쓰러져가기 일보 직전인 동화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절만 낯덕은 범죄다 그 당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수사반장이 홍반장이지 않습니까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뇌물을 먹고 여러분들 감방을 갔다 오더라도 대통령이 사명권을 발동하게 되면 다 범죄 세탁이 되고 신분 세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됐습니까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이렇게 깊숙이 관여해도 그냥 대통령이 사명권을 발동하면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서민들만 여러분들 다 옥죄이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죠 로비해가지고 다 풀려나는 거죠 홍반장이 그 당시 여러분들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제가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까 김종인 1993년 5월 27일입니다 의원 오늘 구속하다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여기는 5천만원에 5천만원 내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5월 26일 오후 대검찰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종인 혐의 모두 시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김종인 씨 공판 도중에 눈물을 흘리다 동화은행 비자금 첫 공판 열리다 그 다음에 이런 보니까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종인 동화은행장 안영모 씨 석방 94년 1월 19일 그러니까 내물을 2억 이상 먹어도 1년도 감방에 안 산 겁니다 동화은행 내무 관련 집행유해 4년 공직자비리 단죄 퇴색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을 저지르고 불복을 저지르더라도 감방 몇 개월 가면 다 해결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김종인 씨를 오랫만에 옛날 이야기를 덜 추워내는 것은 이번에 하도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김종인 왈 얼굴에 그냥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준석 씨하고는 참 잘 맞을 겁니다 죽이 각자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니까 국민에 무슨 절망을 줬습니까 약간의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나이 살이 났던 사람이 예단해서 이렇게 막 갈길 필요가 없잖아요 좀 기다려주는 아량도 있어야 되고 이준석의 아량을 보여야 된다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줬다 영감치고 참 말 하나는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다 동지죠 이준석도 젊은 싸가지 없음 김종인도 넓은 싸가지 없음 이렇게 해서 동진의 양면이라고 사람은 서로가 잘 맞아야 또 잘 통하는 거죠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양비론을 갖고 이리저리 뭡니까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양쪽을 다 비난하죠 자기 색깔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이 더 많고 그 다음 책임은 이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력의 부재다 니들은 참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준석 사태가 정치력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태는 합법과 불법의 문제지 거기에 이 김종인 씨가 갖고 있는 세상살이란 것은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준석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선거 때 같이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주는 아량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오늘 같은 묘한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아주 짧은 한 문장에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준석이 젊은 날 성상납을 받았고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난해 12월에 최척근인 김철근을 야밤중에 대전에 깊이 보내서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죄에 걸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힘당의 윤리위원들이 징계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준석이 범한 일을 두고 이렇게 어물쩡하게 영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감인 겁니다 정말 저도 한국인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대충대충 때우는 거 흐리멍텅하게 넘어가는 거 대충 뭡니까 그냥 뭉개는 거 이런 거 딱 질색입니다 사람이 좀 명확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은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1번 몇 퍼센트 2번 몇 퍼센트 3번 몇 퍼센트 이렇게 명확해야 여러분 그다음에 다음에 해법이라는 게 확 나올 거 아닙니다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고 그럼 뭐 하자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아량을 베풀으면 그냥 아량을 베푼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봐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석열이 무슨 국왕입니까 왕입니까 전제 군주입니까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선출직 공직자 뭘 봐줄 겁니까 지금 민형사 사건이 돼버렸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처신하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건데 정말 욕바가지를 처먹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후손들이 여기에 살아야 되니까 나라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기준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한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론 한번 보시죠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백자 서평의 관련 기사에 대해서 딱 위에 한 서너 명만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양성식 신민입니다 이준석과 김종인 두 사람은 이제 그만 봅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177명이 찬성이고 15명이 반대입니다 김효태 신민 이제는 김종인 씨는 제발 정치판에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154명이 찬성 9명이 반대입니다 김영웅님 뭐뭐하게 늙어가는 사람아 철부지를 앞세워서 앵벌이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정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론조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정도가 도저히 당신 못 보겠으니까 좀 어디 다른 데 가서 놀고 그냥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조용히 사시고 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참 피곤합니다 이영심님은 영감님은 진짜 동남아로 인민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듀스완님은 선관이 감사를 막으려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 1만 명 반대 서명이 오늘 마감입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세 건이나 올라 있으니 국회 입법에 가셔서 세 건 모두 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 도덕죄를 했으니까 뭐 법을 만들어서 또 막아야겠지 이만큼 이렇게 민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참 이준석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은 여러분께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1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거 아닙니까 여당 내부 누가 가장 책임이 있냐 9만 4천여 명 정도가 이준석이 1등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여론조사잖아요 설문조사가 10만 명이니까 샘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선 것처럼 10만 명 가운데 9만 4천 명이 뭐죠 이준석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요지는 내가 김종인 씨한테 묻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국왕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냥 봐주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그냥 봐주게 이런 뭐죠 의견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통령이 왕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의 전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가지고 법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